어? 아저씨다! 아빠 잠깐만요 아저씨 좀 보고 올게 지민이는 잘 갔니? 네 올라가렴 네 어머니 저 일주일만 휴가 내고 지민이한테 다녀올게요 지민이 방금 떠났다 지민이 살 동네면 공부 도와주실 선생님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양 실장님이 따라갔잖니 양 실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실까 넌 회사일이나 전념해 자세히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